제가 간호학과여서 제가 병원 실습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일단 보호자가 상주를 못 하시니까 보호자가 할 일까지 간호 선생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아 스무 살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취업은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에 또 힘내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출장 노래방 응원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스무 살 되신 우리 여성분들 앞으로 잘 지시기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허! 오오! 맛있어 세상이라는 무대위의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르지 않은 거지 축제! 어! 둥글게 둥글게 도고 도는 물래 인생인데 넌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위의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니가 챔피언 이젠 즐기는 니가 챔피언 니가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니가 챔피언 이젠 즐기는 니가 챔피언 스페인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혹시 힘이 좀 나나요? 완전히 힘이 나요 힘이 난다고 힘이 난다고 아 죄송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정말 우리 이제 갓 스무살 되셨으니까 이제 또 성인도 되셨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스무살 파이팅! 마무리 마무리 신나게 댄스타일! tua 000yw 000yw 000power 000 000 000 000 000 퐈!